예수님의 정보에 참을 것 같다. 타락천사에요 이렇게? 이렇게 한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타락천사에요. 배우는 혼자 방해하게 뽑는데? 아 너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타락천사에요. 자 지금부터 팀을 나눌거에요 묵지로 나눌까요? 대댄지? 대댄지가 동네마다 달라서 그냥 깔끔하게 묵지로 묵지! 묵지! 이렇게 하는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를 낸다? 그러면 혼나죠 묵지만 낼 수 있어요 그럼 하겠습니다 팀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지! 이러면 이제 예시를 보여준거야 저기 보이시는 문으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보여준거야 묵지! 오! 잠깐만 이게 약간 신장에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키순으로 나눴습니다 우리는 팀 이름을 작강으로 우리는 우리는 쉽다리 왜 우리는 우리는 롱다리에요 우리는 작강이에요 작지만 강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게임을 한번 진행해볼까요? 가시죠 다 빨리 와 나 잡아 나 잡아 저희 이제 게임하러 갈겁니다 준비됐어? 네 지상으로 내려가야돼? 자 게임을 한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아이스 자 잡았죠?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오! 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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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도착했구요 이제 게임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철핑오 하나 가위바위보 먼저 먼저 하시는 걸로 하고 시작 혹시 천사 본적 있어요? 그림이나 영화 말고 실제로 신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은 예술가들이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천사 루카는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절망에 찬 기도를 듣고 횡행할보 할 아암 보여 글자가 땡 고고 도전 혹시 천사 본적 있어요? 그림이나 영화 말고 실제로 신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은 예술가들이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천사 루카는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절망에 찬 기도를 듣고 횡행할보 할 아씨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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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아아 시작 잠깐만 다음 뿐이야 다음 뿐이야 도전 안했어 도전 시작 혹시 천사 본적 있어요? 그림이나 영화 말고 실제로 신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은 예술가들이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천사 루카는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절망에 찬 기도를 듣고 횡행할보 성큼성큼 푸드득 펄럭 펄럭 지상으로 내려온다 루카는 호시탐탐 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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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방해하는 타락천사 발렌티노를 피해 거룩한 인물을 성공시키려 하지만 덜렁덜렁 드랑덜렁 거리는 성격타지 다빈치가 아닌 제자 자코모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만다 한편 신의에 대한 반항심으로 1일 땡 아 진짜 잘했는데 잘했다 도전 혹시 천사 본적 있어요? 그림이나 영화 말고 실제로 신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은 예술가들이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천사 루카는 화가 레오나드 다빈치의 찬 도전 혹시 천사 본적 있어요? 그림이나 영화 말고 실제로 신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은 예술가들이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천사 루카는 화가 레오나드는 또 다빈치의 절망에 찬 기도를 듣고 행행활보 성큼성큼 푸드득 펄럭펄럭 지상으로 내려온다 루카는 호시탐탐 못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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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방해하는 타락천사 발렌티노를 피해 거룩한 임무를 성공시키려 하지만 덜렁덜렁 들항 들랑거리는 성격 탓에 다빈치가 아닌 제자 자코모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만다 한편 신에 대한 반항심으로 일일이 사사건건 건건 사사 건건이 루카를 방해하던 발렌티노는 루카의 실수 덕에 손쉽게 거뜬히 다빈치와 만나게 되는데 상상 속의 존재 천사가 무대 위로 날아든 오감만족 뮤지컬 천사에 관하여 타락천사편 루카에게는 김의담, 윤재호, 김찬종이 발렌티노에게는 양지원, 송광일, 이진호가 연기합니다 2021년 11월 2일부터 2022년 1월 30일까지 드립아트세터 3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감부 이중혜 배우님 출발하시죠 도전 혹시 천사 본적 있어요? 그림이나 영화 말고 실제로 신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은 예술가들이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천사 루카는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절망에 찬 기도를 듣고 횡행할고 성큼성큼 푸드득 펄럭펄럭 지상으로 내려온다 루카는 호시탐탐 못내못내 먼저 호시탐상 호시탐탐 루카는 호시탐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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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 벤티 사이즈 1번 대신에 아메리카노 그건 아니죠 콜 콜 스태꺼까지 좋아요 제오씨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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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우리 이겼는데? 다른 분들 있으신데 비디오 팔도 비디오 팔도 시작 가자 가자 와우 세번 강한게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시작 우와 내가 이기는거 아니에요? 이거 왜 봤어?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시작 안녕 뭐야 울어 뭐야 자 시작 아니 이게 뭐라고 으아아아악 아 잘했다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시작 시작 으아악 으아악 아 어렵다 아 뭐야 이게 진짜 어렵다 진짜 초일내만 안 돼 아 아 나 뭔지 알았어 나 뭔지 알았어 대박 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애들 모르겠다 산장 어 끝 어 끝 어 끝 땡 나 다 다 다 다 다 같이 갔어 같이 갔지 네 가출을 저렇게 가출이 가출 되겠죠 내가 맞힐까? 나 잘 맞힐 것 같아 어 그래도 될거야 형이 잘 힘든거죠 아 아 나 뭔지 알았어 나 이것도 모르겠어 아 너무 잘하겠어 아 너무 잘하겠어 어 어 아 살려 너무 잘하는데 1분 지났어요 뭐야 엔짤까 천쇠 천쇠 아니 이게 왜 천쇠야 전기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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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름을 모르겠어 이거를 이름을 모르겠어 아 말했어 우리 말아주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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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그니까 그니까 뭐 이거야 이거야 난 몰라 아 난 몰랐는데 근데 똑같이 하기로 했어 지금 진짜 똑같아 똑같이 했어 쟤 똑같이 했어 렛츠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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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야 너무 섹세 너무 섹세 너무 섹세 이게 이게 긴장돼가지고 하나 둘 둘 셋 셋 셋 셋 셋 어우 좋아 느낌이 좋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서 여덟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 우리 지금 11개야 지금 하나 둘 최초로 다하겠습니다 맞잡기 얘기하잖아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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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100% 두개야 하나 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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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부딪쳤죠? 여섯개 너무 잘 탔어 여러분 이담, 재호, 양지 팀이 승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스탭분들까지 벤티 사이즈로 사주기로 했습니다 너무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 네네 건강하시고요 바로 사주시는 거예요 바로? 네 지금 바로 가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해 주세요 그래요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거고 어? 파란불이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커피를 주문을 해서 결제를 다 하고 주문했습니다 왜 사슬 7년밖에 없냐 아닙니다 여기예요 큰 쇼핑백에 들어있고요 맛있게 마시고 전달을 한 후에 저희는 또 다시 또 연습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만관부 다같이 하나 둘 셋 만관부 다같이 하나 둘 셋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